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중구가 추진 중인 청년김구 역사거리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광장 조성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심의가 통과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청년김구 역사거리 조성사업 광장 조성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심의가 통과됐습니다. 역사거리 조성사업은 백범 김구 선생과 인연이 있는 인천감리서 터 주변을 정리하고 심포로 약 200m 구간의 인도 조성, 공공저형물 등을 통해 테마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조성되는 광장은 심포문화의 거리를 찾는 방문객과 주민의 쉼터는 물론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각종 문화행사를 치를 수 있는 공간인데요. 중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문화간국의 힘을 강조한 백범 김구 선생의 정신을 기리는 것은 물론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